영화와 현실은 다르죠. 아이돌들의 연이은 과속 스캔들 이야기입니다. 인기 아이돌 멤버의 속도위반 결혼 소식을 들은 팬들의 뒤통수는 얼얼하기만 합니다. 개인의 결혼과 임신, 출산은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연습생을 거쳐 데뷔한 것처럼 결혼에도 계획이 있고 순서가 존재하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은닉.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일이 터지기 직전 통보를 한다면 그건 팬들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최근 3세대 아이돌로 대표되는 엑소의 젠과 아이콘의 주력 멤버인 바비가 결혼과 함께 혼전 임신을 알렸습니다. 연애도 일반적인 결혼도 아닌 혼전 임신 결혼 발표에 팬덤은 충격에 빠졌죠. 젠은 지난해 비연애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알리며 축복이 찾아왔다며 혼전 임신을 알렸고 발표 3개월 만에 등려했습니다. 바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비는 9월에 아빠가 된다며 한 달 뒤 아이가 태어난다고 밝혀 팬덤을 뒤집어놨습니다. 바비가 예비안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을 동안 아이콘의 팬들은 팀의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혐의로 비아이가 팀을 탈퇴한 뒤 아이콘의 이미지는 엉망이 됐고 엠넷 킹덤에 출연하며 재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킹덤을 통해 아이콘에 입닥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비의 출산 임박 결혼 통보는 아이콘의 밝은 미래에 대한 팬들의 희망을 꺾었죠. 아이돌과 팬덤은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팬들은 내가 응원하는 그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원 스트리밍은 물론 앨범도 수십 장씩 사며 열심히 서포트를 하죠. 최선을 다한 팬심 이것만 중차대한 일을 통보받는다면 그간의 쏟아부은 응원과 마음이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에 허무해집니다. 3,4세대 아이돌의 팬덤은 아이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활동하는 중 연애나 결혼은 이해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생활을 터치할 권리는 회사에게도 팬들에게도 없기 때문인데요. 신비주의가 생명이라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까지 금깃이 됐던 과거와는 정반대죠. 단지 유분함이 되어서 비호감이 드는 게 아닙니다. 빅뱅의 태양, 동방신기의 최강장미는 결혼을 알렸을 때 팬들에게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순서와 예의를 지켜 팬들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논란이 된 멤버가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건 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학폭, 인성, 사생활 논란 등 이슈가 있는 멤버가 있다면 해당 그룹은 학폭 그룹이라서 인성 논란이 있는 그룹, 왕따 그룹으로 까이죠. 결국 멤버 하나로 그룹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셈, 결혼과 출산이 죄는 아니지만 그룹의 득이 들리는 만무합니다. 챙과 바비도 벌써 김종대디, 아비 같은 별명이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고통은 오롯이 팬덤과 남은 멤버들의 몫이죠. 실투하듯 뱉어낸 아이돌의 혼전 임신에 그래도 책임감은 있네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해도 좋으니 피임만 잘하라는 팬들의 의견은 더 이상 민망해하며 넘기기엔 가볍지 않은 주제가 됐습니다. 아이돌은 본인의 노력과 회사의 소프트에 더해 팬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자리죠. 챙과 바비의 결혼은 축하하나 순서와 예의를 지켜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잃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